푸지와! 먹어봐! 먹어봐! 잠아줘 먹어! 먹으라고! 먹는거보다 나는 노력이 더 좋아! 3번도! 1번! 이거 먹어! 잠아줘 먹어! 죽 먹어! 죽 먹자! 죽 먹자! 이거 먹으면 맛있잖아! 신발 좀 물지 말고! 오! 알았어! 애교가 많구나! 3번도! 오! 5번 왔어! 심심해! 심심해! 먹어! 아니! 삐린내! 잘 먹네! 잘 먹어! 먹을 때, 어렸을 때 자꾸 만져줘야 돼요! 먹을 때 왜 개가 한 번 들인다고 하는데 잘 못때보고 자꾸 만져줘요! 잘 못하면, 커서 먹을 때 만지다보면 입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입주위를 한 번씩 만져주는 게 괜찮아요! 강아지 키울 때 꼭 명심하세요! 특히 이런 진돗개 같은 것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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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말고! 아니! 더 먹다가 와! 더 먹다가 와! 1번! 오! 만 번이 커졌네! 4번! 잡아둬! 많아! 잡아주면 많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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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1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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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교가 많네 우리 1번이 5번이 맞네 4번이 제일 높구나 응? 3번 알았어 3번 아우 비디내라 한다고 알았다고 비디내라 한다고 자 밥부터 먹자 우리 밥부터 먹자 자 밥부터 먹자 자 너도 밥먹어 밥먹어 3번 가서 밥먹어 야 먹다가 와 먹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안가 안가 기다리고 있을게 4번 가서 밥먹어 3번 밥먹고 또 와 먹고 또 와 3번도 가서 밥먹고 와 1번 또 먹었어 만져주고 또 밥먹어야지 3번도 밥먹고 또 밥먹고 먹고 오라고 이야 엄마를 보니 이렇게 좋아 좀 비벼줘야 되겠구나 사료하고 사료하고 비벼줘야 사료하고 냄새가 나요 오토보 여기도 하얀 쪽이 있다 야 멋이네 4번 튀겨 4번 튀겨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내 옷에 비지는 하겠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3번 가서 먹자 뜨거워 다시 말 뜯지 말고 먹어 먹고 와 아니 먹어 술술 크게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얘 얘도 그렇고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5번도 왔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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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고 얘를 차지했구나 아주 자리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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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시계 비스라는 거 아니지 응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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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걔들이 지금 이빨이 간지러워서 그런데 조금 컸을 때 이렇게 하면 아야야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살살 죽어요 친구들 똥 싸러간다 나갔어 상관 더 먹어 야 애교를 키웠던 것이 애교가 엄청 많았구나 얘가 그 이거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 강제 복종 강제 복종 강제 복종 하고 나서 엄청 친해졌지 강제 복종 맨샤 있는 걔들을 복종시킬 때 강제 복종도 떼고 필요해요 똥 싸고 와 이건 똥 싸고 와 이제 얘네가 제가 저번에 생각때 그랬죠 보금자들이 가장 먼 곳에다가 변을 본다고 그래서 저 문가 쪽에 폐지에다가 똥 싸니까 아이고 이쪽은 깨끗해 자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이거 뭐로 비리지 장갑을 끼고 비벼야 되겠다 장갑을 끼고 아휴 오늘 비가 와서 못 나간다 야 미안하다 똥 좀 싸게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비가 와서 안돼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안돼 털이 완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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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가 똑같더라 너 털이 저녁 뭐해 뒤에서 응 잘 보네 맛있지 응 우와 이거 대박 어우 야 너 진짜 커 거기 내 후변에 거기 넓다 엄청 커 얘는 그렇게 그 그 뭐야 털이 지저분하자 같이 놨습니다 깔끔할 것 같아 야 오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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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주 sådan 셀 ore 기 단백질 양 칼륨 다 같이 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들은 훨씬 낫은 양으로 필요한 것이 계산군요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우리는 거 될 때는 Hidden enseñ 돈라 한 곁 НА 젓 양 어찌 멸치를 물에 불렸다가 물가리를 몇번 하고 말려서 가루를 내서 예전에 보라하고 사랑이하고 멸치 대처 할 때 그 멸치가 그 멸치에요. 그래서 칼슘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골격이 좋아져요. 강아지용 사료가 따로 있는 것도 영양 성분 때문에 그런 거고, 사료를 먹일 때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을 먹이는 게 좋죠. 이거는 고단백이니까 단백질하고 칼슘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 데려가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약간의 염분이 필요해요. 염분이 필요합니다. 멸치를 불렸다 해도 남아있을 염분이 있으니까 야 이놈아 물어 뜯어봐. 너 따른 데 가서 누를래? 괜찮아 먹여도 돼요. 일부러 소금을 쳐서 먹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뽀뽀! 뽀뽀! 어! 그렇지! 입만 하다가 되는 신용만 해. 직접 빨지 말고. 어디갔니? 3번 통싸고 얼른 와. 얘가 애교가 엄청 많네. 아이고 5번이야 진짜. 장조개 발전이다 뭐. 땅속에 버들어가서 지저대고 나오시다. 하지마. 말 변했어. 그렇지? 응? 말 변했어. 물을 좀 섞어줄까? 비워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워줄게. 시간 있어봐. 물축약을 넘겨야 되는데. 어? 내가 약을 어디다 놨지? 안 났네? 내가 약을 어디다 놨을 거야? 까먹었냐? 약을 어디다 놨을 거야? 약을 어디다 놨을 거야? 사왔었는데. 약을 어디다 놨을 거야? 이거 왕건이다. 왕건이. 야 이거 왕건이야. 야 이거. 한 500만 되겠다. 응? 자오가 500만 되겠어. 500만은 한 마리가 500보다 나가는 거. 500만은 한 마리가 500보다 나가는 거. 500만은 한 마리가 500보다 나가는 거고. 이제 자만하실 분들은 그렇게 불러야. 300만, 500만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다 말하는 얘기가. 이 번호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쓰였어요. 400만은. 3마리 정도가 익혀 나가는 거고. 그죠? 500만은 두 마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따라오지 마. 잠깐만. 내가 폐축약은. 이렇게. 이렇게. 두 마리 어떻게 돼? 다. 이리 와. 이리 하나씩 먹어야 돼. 오늘 폐축은. 그러니까 구축약은. 마지막이야. 벌써 이걸 세 번째 먹였어. 요새는 우리가 구축이 있고 원충이 있는데. 그냥 폐축약으로는 다 구제를 못 해요. 그래서 원충약의 성분이 펜벤다주인데. 요새는 이렇게 종합구축제라고 해서. 펜벤다주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종합구축제가 나와. 이건 먹여도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법 용령이. 체중이 5kg 이하가 4분의 3 정도일 때. 이거는 반할씩 먹으면 되겠다. 반할씩. 반할씩 먹자. 아이고. 아이고. 자 4번. 번호 꺾고록 하겠습니다. 입 벌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지루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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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알았어. 이렇게 입 벌리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어요. 아이고 참나. 지루구 풍년일세. 3번. 이리 와. 왜 더 먹고 싶어? 맛있어? 이리 와. 쟤 내 맘에 저기 다 서있어. 이리 와. 가고 있어. 이리 와. 저 자식들이 저기 다 도망갔네. 너가 깨깨서 그렇잖아. 너 마지막에 먹었어야 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5번 뽀뽀. 5번 이리 와. 뽀뽀. 그렇지. 1번. 1번 먹이다. 1번. 아이참. 약을 어떻게 먹이시냐면.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시킨 다음에. 입을 이렇게 벌려서. 입숱히. 입숱히.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주면. 아이고 미안해. 내 몸을 너무 깊이 났다. 너무 깊이 났어. 야. 약이 넘겼어. 3번. 3번 이리 와.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3번 뽀뽀. 1번 뽀뽀. 1번 뽀뽀. 1번 뽀뽀. 1번 뽀뽀. 입을 벌려서. 아이참. 참나. 왜 그래. 아이참. 또 뱉었어? 아니지. 아 5번 다 뱉어봐. 한 번만 먹는데 이제 다 먹었잖아. 자. 5번. 뱉지마. 뱉지마. 나왔어? 안 나왔지? 어? 이거 야. 나갔다. 아이참. 아이참. 아. 자. 또 뱉어? 또 뱉어? 야야야. 이거 잘 뱉으네. 아이참. 이 목구력이 잘 갔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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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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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이리 와. 야. 뽀뽀. 한번 안아줄게. 자. 나도 가야돼. 야. 저기 언니 오빠들. 밥 먹여야돼. 야. 1번. 이리 와. 아우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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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하핳. 하핳 하핳. 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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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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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 먹고 놀고 있어. 내가 좀 이따가 들어올게. 5시 5시 6시가 가려가네. 아이고. 너. 또. 또 일을 봐야지. 물이 충분히 있어요. 물이 충분히 있어요. 빠지지마. 들어와! 이리 들어와! 가려고 하니까 저기서 안 들어와요. 들어와! 가네. 이리와! 잡아둬야겠네. 이리와! 온다 온다. 이리와! 이리와! 다시! 이리와! 3번! 5번! 그렇지! 뽀뽀! 그렇지! 뽀뽀! 4번 뽀뽀! 좀 이따 올게. 2시간 이따 올게. 나도 밥 먹고. 오지마! 오지마! 이리와! 오지마!